자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어 제일 위의 지역이 발데파스타 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프랑스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상당히 프랑스의 포도품종 가베네 쇼비뇽이나 프랑스 포도품종을 쓰고요 이쪽이 바로 피에몬떼입니다. 피에몬떼 옆에 롬바르디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곡창지대도 평지에요. 롬바르디아 인데 롬바르디아 주입니다. 얘가 밀라노가 있죠 밀라노 그래서 이게 포강이 흘리면서 완전히 평야지대라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와인이 별로 좋은 와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가 여기 롬바르디아 밑에 이 쇼중해하고 해서 이게 지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예 있고 바로 여기에 니구리아 이렇게 까지 있죠. 여기가 니구리아고 니구리아에는 니구리아에는 제노바라는 해안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제노바라는 인데 여기서 밀라노 피에몬떼에서 나오는 와인 곡창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죽제품들 명품들이 제노바를 통해서 수출하죠. 수출한 거고요. 이 중간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여기고 있어야 돼. 에밀리아 여기고 있어야 돼. 에밀리아 로마나라는 지역입니다. 로마냐 에밀리아 로마나라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이 최고의 이태리의 문화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밀리아 로마나라는 이 지역에 수도가 유명한 볼료나에요. 볼료나. 볼료나 알죠. 볼료나. 그 다음에 이 위에 모데나가 있어요. 모데나. 그 다음에 파르마라는 게 있어요. 파르마. 이 3대 도시 그 다음에 이 밑에 산마리노라는 또 이 산마리노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산마리노는 또 교황청 같은 이런 국가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에밀리아 로마나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쪽에 유명한 포도 품종이 뭐냐면요. 포도 품종이 람. 람브루 스코라는 레드와인이 있습니다. 근데 볼료나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스포츠카 이름이 뭐죠? 네. 람보르기니가 있죠.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본사 공장이 볼료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저기 프랑스에서 최고 유명한 프랑스에서 최고 유명한 미식 도시가 있어요. 미식 도시. 미식 도시라는 게 있죠. 프랑스의 최고의 미식 도시가 니옹입니다. 니옹. 니옹 밑에 미쉐린. 미쉐린 도시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창조해요. 니옹이 프랑스의 제일 미식 도시라면 이태리의 최고의 미식 도시가 바로 이 볼료나입니다. 볼료나. 볼료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볼료나 공항도요. 엄청 큽니다. 볼료나 공항도. 그래서 유명하고 또 볼료나 위에 모데나라고 했죠. 오늘 모데나에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 테너 가수가 2007년에 돌아가셨죠. 파파로티. 파파로티가 68살에 35살 먹은 비수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딸을 낳았다고 유명하게 됐잖아요. 3대 테너가 있습니다. 파파로티. 플라시도 도민고. 호세 카레라스. 그 중에서 최고의 성악. 파파로티. 파파로티가 있죠. 파파로티가 한 마디 벨칸토 창법. 성악을 발성적, 공명적으로 만드는데 세계적인 벨칸토 창법을 만든 사람이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밀리아 노마냐가요. 왜 이렇게 미식가가 됐냐면요. 프랑스와 이태리에 치즈 혁명을 일으킵니다. 치즈가 유명한 치즈입니다. 파마산 치즈라고 들어봤죠. 파르마. 파마산 치즈라고 들어봤죠. 파마. 그 도심입니다. 파르마가. 파마산 치즈가 나옵니다. 파마산 치즈는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것은 우유를 가열 압착을 해요. 우유를. 그래서 장기 숙성시켜서 이런 드럼 같은 하드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요. 하드 치즈를. 누렇게 해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장기 숙성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루를 내가지고 모든 파스타나 불에서 먹고 모든 음식에 하여튼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춧가루라고 해야 되나 고추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파마산 치즈가. 그래서 볼류나의 음식문화가 파마산 치즈를 중심으로 한 이태리 음식문화가 1860년대 가르발디아하고 그 황제가 사드네나 국왕이 이태리 전역을 동의를 했을 때 언어는 비슷하고 똑같았으나 다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으로 볼류나 지역하고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음식을 궁합을 맞춰서 이태리 전체를 음식통일을 시킨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밀리아 로마니아가 유명한 포도품들이 남보르스코. 유명한 차가 남보르기니. 그다음에 여기에 모데나 지역에 파파로티도 있지만 유명한 게 나와요. 이게 모데나의 발사믹 식초라고 들어봤어요? 발사믹 식초? 발사믹코. 발사믹코는 뭐냐면요. 식초인데요. 포도주스를, 포도의 농축액을 증류를 해서 조그마한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아주 향이 부드럽고 음식맛을 내는 발사믹코.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요. 그것도 모데나에서 나온 거예요. 발사믹 식초, 파마산 치즈, 음식문화, 볼류나의 에밀리아 로마니아가 음식으로 대박을 친 거죠.